그냥 갈라고 했는데 여기도 유혹하잖아 하얀 것도 이쁜데 핑크 바이올렛 아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바이올렛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보고 가야지 여기 여기 이쪽에 나왔던가 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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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두가 노르케는데 우리는 특정 늘어져가지고 자 밖에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두 사람은 없네 됐지 아ㅏㅏ 잘 안아!! 오오오와 이게 이떼에도 1년을 낮아본다 저는 물을 제대로 줘야되는데 안주면은 말라 죽어요. 어시드러. 이렇게. 베오니아. 베오니아가 참 많이 위협해요. 요즘에. 그래도 참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힘이 주는거야. 이게 얼마지? 스티커가 없잖아. 가만있어 봐봐. 이게. 힘이 적어는 짝 하는거지. 아휴. 힘이 적어는 짝 하는거지. 치우. 여기서 이렇게 하차 큰거 보니 반갑지. 응? 반갑다. 여기 집에. 지금 쪼금쪼금 주는데. 제 다음에. 아직도. 회복. 덜했고. 기재료적으로 회복하기가. 그런가봐. 요게. 이뻐서. 100원이야. 100원이야. 내 몸값이 없어요. 몸값이 안 붙었어. 응. 몸값이 안 붙었어. 11불 48. 요거하고 똑같단 얘기야. 요즘에는. 손주들. 방학 동안에. 손주들 보느라고. 꽃이도 뭐고. 꽃대. 이쁘다. 수국도 있고. 이쁘고 이쁜데. 요게. 맘에 드는 애인데. 에이. 손주들도 이러고. 지금도 말하는지. 갈랑캐. 봄꽃도 아니고. 와우. 여기다. 음. 겹꽃백오냐. 나왔네. 겹꽃백오냐. 제가 하는. 8불치. 가격이 차라리. 와우. 이거 뭔데. 45불야. 예. 와와와.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별로. 간만이 안가요. 이게 얼만가. 21불. 이게 이쁘단 말이야. 칼라가. 응. 이쁘단 말이야. 아이고. 갈랑캐. 여유단 말이야. 이뻐서. 이뻐서. 꽃들은 한참. 한참 비 feminist.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지만은 눈이 있어요. 눈 페고니아가 눈에 딱 잡혔어요. 마리아 빙크 빙크 멜리로 꽃게 꽃게가 여기 예쁜데 여기 꽃 여기 Top 안봐도 Hat 이nun 요구 꽃을 못봐서 요즘에 꽃을 금지려서 꽃보다 더 이쁜 새끼들 선두새끼들을 보지만 그래도 꽃을 못봐서 꽃은 뭐 찾아야 하는데 꽃을 되돌아가서 천천히 올 때는 시간이 이제 남았으니까 이렇게 골고루 살구빛 핑크빛 옐로우 또 빨간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안고 왔어요 잘 관리해서 장마가 설마 끝났겠지 가을을 즐겨야 되는데 꽃이 없으니까 제라님은 아 상태가 안좋고 우리집에 제라가 좀 올라오는거 기다려보고 이렇게 아 이쁘다 손질해서 이거는 손질해서 바짝 세워둔 상태고 이것도 손질해서 이렇게 세워서 즐겨야죠 꽃이 보랏빛 꽃이 아이고 보랏빛 아니야 아니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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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며칠 사이에 꽃이 더 많이 폈어요 이렇게 아 오늘 날씨 좋은데 날씨 좋은 날 다산이 나고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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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9시 나갔다가 지금 4시에 들어왔으니까 피곤해 손질들 끌고 나가서 짜장면 먹이고 내일은 굿브라이데이라 내일부터 이스턴 먼데이까지 연휴예요 쭈쭈쭈쭈쭈 금 토 일과 사 일과 연휴 애들 그 중에 하루 날 하루만 날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를 식물을 거부든지 바베큐를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 게 또 엄마니까 이렇게 이거 사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거 이끼 이끼를 또 사고 전분에 이거를 500g짜리 이걸 갖다가 60불 짜다고 막 팔게 뭐한게 세상에 말도 아니야 수입이 안되고 뭐하고 말만 오지게 했지 안 돼가지고 리파운드 리파운드 받고 다시 이거를 샀어요 37불치 37불짜리 갖다가 어떻게 60불에 63불에 파냔 말이야 두둥놈이지 다시 리파운드 해 받았으니까 이거 사오고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0원이야 쇼핑해서 아 꽃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런 맛이 좋아 좋아 올라가자 한 바퀴 삥글고 오와 이렇게 햇살이 햇살이 이렇게 오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지 비도 안 오는데 오와 이렇게 칸나 아 이렇게 보면은 며칠 사이인데 바짝 바짝 이렇게 요것도 누웠던 거 사고 이렇게 이만큼 몇 도야 이게 이렇게 완전히 90도 각도 45도 각도 90도 각도 완전히 이렇게 제대로 잎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엉망진창 저쪽에는 보기 싫고 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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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에 좀 옮겨야 되는데 에이 오와와와와와 무슨 일이니 너는 왜 이렇게 욕심부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펴 어이구 참 무슨 일이니 응 제대로 순서대로 펴자 여기 큰게 요거부터 펴려 그러나 순서대로 펴자 자 자주색 신비디엄이 이뻐요 근데 이상하게 나오는 거 같아서 아유 이렇게 응 응 응 이것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잘라서 박아놔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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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여기는 이 풍경이라니까 제라님은 갔어도 가을에 꽃 100원이야 좋아요 손짓을 데리고 나가면서 하나 그리고 아쉬워서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꺼는 이렇게 하나가 너무 썰렁하니까 응 좋아좋아요 역시 이 풍경이 최고라니까 이렇게 아 좋다 커피 맛 좋고 하늘 멍 때려도 좋고 꽃 멍 때려도 좋고 히히 위에는 샨드리아 꽃이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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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풍성하게 너무 이뻐서 꽃비가 내릴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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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제라늄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핑크에 빨간색 이것도 피었어요 이거는 벌써 지는 중인데 이뻐요 이뻐 응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또 피울 준비 이렇게 이렇게 아 이쁘다 정말 이뻐요 완전히 조용 조용 한 평화 속에 꽃들이 피어있어요 조용 한 평화 속에 와 노딩 바이올렛 아 쉽지만은 아 좋다 좋아좋아 이렇게 로브채니징 한참 꽃이 다 피더니 밑으로 내려갔네 내려가고 떨어지고 자꾸 쓰러내요 쓰러내 요거 큰잎은 다 떼줬더니 이렇게 얌전해졌네 음 요것도 큰잎 떼주면 되겠는데 일단 일단 참아보고 참아보고 음 요것도 자꾸자꾸 풍성해져 애가 아까 하원가니까 엄청 풍성하던데 음 이렇게 어 달거리 핑크꽃도 이쁘고 핑크꽃도 핑크핑크한 달거리 이뻐요 이뻐 내 집이 꽃도 이쁘지만은 꽃이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기 найمن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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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은이야 바람 불었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 꽃이 아 오래간만이다 아 좋아 좋아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풍성하게 벽은이야 이렇게 두물른데 딱 벌써 뭐 이렇게 첫 번째는 아니고 많이 큰 건 더 빠졌겠지 개갑제 딱 좋아요 아 좋다 아우 좋다 이렇게 꽃 피워지고 피워지고 이게 꽃이 이렇게 꽃대가 따로 나오는데 장미백원이야 이게 참 이뻐요 요거는 요거대로 크고 꽃상이가 엄청 커요 이게 이렇게 내성 반만 하나 아우 얘네들 꽃 나오는 곳 좀 봐 바깥바꿀 바깥바꿀 한참 아 장마 장마비 피해서 살자 아 장마 그 습한 습기 그게 다 물러가지고 습기에 물러가지고 난 니가 좋아 아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멋져서 아우 지금 정말 풀인 것 같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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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어 완전히 만개했네 어 완전히 만개했네 아 세상에 만개했어요 와 와 와 와 여기 앉아있으니까 들어가기 싫다 라는 저는 엄마 차로 가서 엄마 회사 사무실도 가고 싶다고 현장 학습 나갔어요 둘이 오구구 들어오면서 쇼핑하고 온다니까 할머니 자요 시간 아 좋다 좋다 너무 이쁘다 좋아요 행복한 하루 무탈해서 더 행복해요 좋아좋아 sofort 다음 주에 단둬을 만드세요 다시 한번 하kom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새삼같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스포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다시 한번 해볼던 마이 스포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으네. 겨우 이제 일주일 아이들 가을 방학 프로그램이 이제 겨우 일주일 끝났어. 그것도 내일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고 목요일이니까 끝났어. 그래서 웨스턴 먼데이까지 연휴 쫙 그럼 또 일 월까지. 화요일 다음에는 화, 수, 먹, 금. 애들 데리고 이제 수영 다니고 뭐 아 태권도 하고 이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지들 놀러도 가야 되고 다음주는 아 힘들다 힘들어. 늙었나?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체력이 이렇게 틀리나? 딸려요 딸려요. 애들이 커서 에너지가 그냥 붕붕붕 쏟아나니까 늙연들은 따라다니기 힘들어. 채워줄래니까 힘들어. 아이고 참. 우리 아라. 아라 선선해가지고 냥이도 안고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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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우. 이름이 쉐도우래. 까만색이라고. 그림자같이. 쉐도우. 그거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 약 사다가 벼룩이 그냥 퇴치하느라고. 아이 그냥 안고 온 게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괜히 그냥 벼룩이가 얼마나 약을 뿌리고서는 있으니까 나 얼마나 그랬는지. 샤워로 시키니 물감 빠지듯이 그냥. 아이구. 하여튼 이제는 우리 또 가족으로 또. 여기서 뛰어놀고. 다 파내고. 이렇게 그랬지. 또. 아이구. 일단. 그나저나 나는. 이렇게 꽃을 보니까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여기 앉아서. 꽃몽. 꽃몽. 하늘몽. 저기 석양빛이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가려서 내려가도. 석양빛이 좋아요. 이렇게. 아이고 좋다 좋다. 아이 좋다 좋다. 하여튼 간에. 내 가족들. 손주들. 자식들이. 뭐 다르게. 이렇게 저러와 함께하는. 여기가. 나한테는 천국이지. 더 바랄게 어디겠어. 아. 나가면은 정말 고생이 되니까. 나가면 고생이에요. 아. 좋다 좋다. 아. 조금만. 바람 안 보이고. 비 안 오고. 조금만 추우면 살겠다. 아. 겨울엔 또 추워서 추워서. 얘네들 다 들여가야 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수고해보자. 100원이야. 제라님은 시장에도 없어요. 우리 집에 이제 회복해서 하나씩. 회복해서 하나씩 이렇게 펴주니까. 기다려보고. 자자. 좋아. 오랜만에 풍성하게. 얘네들 풍성하게 봐요. 오랜만에. 정말 좋다. 좋아. 좋아. 아. 여기가 천국이다. 지드니 오즈바든이예요. 좋아. 좋아. 바이. 해피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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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느라고. 히히. 좋아. 좋아. 그 atenTalk. 헉. 에피어 하늘입니다. 한 번 더. 그라워드. 그라워드. 죽은 비행기가. DHLAM. 서vern christ이예요. 축하하합니다. 배 horns Nash.